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어 주행 소음 및 진동 발생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행 속도를 줄이거나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전기 자동차에는 두 종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모터와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구동용 고전압 배터리와 조명, 와이퍼, 오디오 등을 작동시키는 12V 보조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조 배터리는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진 상태 또는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충전된답니다. 모터와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20V 보조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와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20V 보조 배터리가 충전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